드라스티ика 사진 보여야 해! 발 cautious 맞아, 이분도 해 지 Поэтому 방대로 Conservative Вид인 Produc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기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어서 저 때는 파란 띠였네요. 굉장히 6살 때인데 헤어가 청순해요. 지금보다 더 청순한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났다면요?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초롱 언니 6살 때 사진 혹시 보시나요? 다리가 2m. 다리가 2m. 다리가 2m을 찍고 오셨어요. 딱 정도는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런 친구를 만났다면 초등학교 때 저 친구도 운동하는 친구 같아요. 아마 같이 공놀이 하지 않았을까? 초롱 언니 저때 되게 역시 운동하는 친구들은 얼굴이 많이 타있어. 지금이 더 뽀얀 것 같아 초롱 언니는. 난 저때가 더 하얀 것 같아. 저 태권도 아직도 있어요. 고색 태권도.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그치? 되게 헤맹게 웃었어요. 아이를 눈을 감아버리는 것 같아요. 자유 포즈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할게요. 그렇지. 막 움직여도 되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사실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덕분에 저의 어린 시절을 좀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잘 놀았을 것 같아요. 봄이랑 저랑. 저는 사실 이 사진 고르기가 어려웠던 게 초등학교 때 사진이 다 도복 입은 사진밖에 없어서 엄마가 집에 찾아주셨는데 사복 입은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 청자켓 밑에도 도복 바지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사복을 최대한 찾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다 도복 분이더라고요. 근데 봄이도 도복 입은 사진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봄이를 그 시절을 만났다면 둘이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잘 뛰어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을 만났습니다. 제가 취득한 사진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을 만났습니다. 아,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눈 쳐다보곤 얘기 안 하세요? 서로 도담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빵! 네, 초봄의 엘르코리아 8화로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트윈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트윈 컨셉을 자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수월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트윈 컨셉이었을 때는 어색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하나가 된 기분 진짜로 하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트윈 컨셉이 수월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빠릇빠릇하게 촬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8월에 맞게 좀 더 쉬워하면서 컬러풀한 옷들을 입어서 뭔가 진짜 여름을 맘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또 스페셜하게 엘르 8월호가 펫 스페셜로 함께 하는데 우리가 또 임시보호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또 임시보호를 하다가 설탕이를 입양을 하게 됐잖아요. 또 설탕이의 이모이기도 하고 간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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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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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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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요즘에는 계속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쌍둥이인가 정말 우리가 인형인가 가끔 처음에는 현타가 왔거든요. 이제는 현타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인형인 줄 알고 우리가 무슨 진짜 쌍둥인 줄 알아요. 또 나일론에서 저희 필선띠 라이브도 있잖아요. 이게 좀 좋아졌어요. 그게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또 나일론에서 라이브도 하고 참 신기해졌어요. 오늘 너무 귀엽고 또 시크한 모습 두 개 다 또 초봄의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